예수님의 마음 배구 경기를 보시면 그 팀에 6명 선수가 뛰는데 거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저쪽 편 선수 중에 아무개가 구멍이다 보면 그 선수가 서브 리시브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선수에게 강력한 서브를 집중해서 넣으라고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그 선수를 향해서 집중적인 서브 공격을 하면 이 선수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리시브가 불안하면 자기 팀 공격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경기를 이기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선수가 서 있는 그 자리 리시브를 잘 못하는 그 선수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저 팀의 구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묘하게 우리 인생의 구멍이 약점이 어딘지를 잘 알고 그것을 집중 공략해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장 말씀 속에서 우린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시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인생에도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그녀의 인생 최대 약점 그녀를 너무도 힘들게 만든 그 뚫린 구멍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낳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고 한나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고 고통스러운지 엘가나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신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제사하러 갈 때면 재물을 가족들에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늘 두 배씩 주는데도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뚫린 구멍으로 인한 한나의 눈물이요 우울이요 고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분인나는 행복했나요? 그녀는 그녀대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남편이 한나에게 마음을 주고 한나를 사랑하고 재물을 한나에겐 두 배씩 주니까 이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흥! 재물 두 배로 바치면 못 낳는 애를 낳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또 한나 코앞에다 들이대고 그냥 한나의 마음은 격분되고 그러면 분인나는 시원했을까요?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돌아서서 울지 않았을까? 두 여인이 다 불행한 거죠 가져도 불행하고 못 가져도 불행하고 그러면 두 여인과 사는 엘가나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두 여자와 살면 훨씬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남자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엘가나가 두 여인 사이에서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혼이 뭐냐 어디 보니까 결혼은 남자에게는 사랑의 결실이요 동시에 무덤의 시작이다 여성에게 결혼은 뭐냐 했더니 그 무덤의 주인으로 취임하는 거래요 그리고 남자는 그 주인에게 꽉 잡혀 사는 건데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 되면 그 남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그 다음으로 감사한 복이 일부일처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집안에 보면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한나는 한나대로 참 힘든 것 같아요 다시 우리 한나 얘기로 돌아오면 한나 인생에는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걸 괴로워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게 만족한데 그 하나가 문제야 하나 내가 자녀만 있다면 그 뚫린 구멍이 메워질 것이고 내 인생이 완벽해질 텐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결핍된 그 무엇 때문이라고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 그냥 이렇게 퉁퉁하게 생겼는데 아무리 봐도 매끈한 영화배우같이 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저를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튼실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 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를 한 번 보시더니 남자는 저렇게 생겨야 된다 그러면서 제 아내를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이런 저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어머니시죠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매끌매끌하다 이러는데 어머니께서는 너는 정말 어쩜 그렇게 잘생겼니? 근데 여러분 그런 어머니도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딱 한 가지가 문제다 네가 만약에 머리칼만 좀 많다면 완벽할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머리칼만 더 많으면 훤할 텐데 저희 어머니가 뭘 모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없어서 더 훤한 거지 그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발 좋은 거 해줄 테니까 쓸 생각 없니? 이렇게 땅끝교의 성도들도요 목사님만 원하시면 우리가 당장 오늘 가발 개를 모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렇게 너는 머리칼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 영락교의 성도님들은 그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구멍이 다 이렇게 메워져가지고 찬바람 안 들어오고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밑바닥에 깔아놔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차피 인생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지고 싶은 거 100% 다 가지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저 사람 정말 부러운 게 없겠어 웬걸요 나는 충분히 누리는 걸 뜻밖에도 그분은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미리 전제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구멍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걸 전제하는 게 현명합니다 영국의 어느 공동묘지에 여성의 묘비가 있는데 이렇게 써있대요 그녀는 그것을 얻으려다 죽었다 그 옆에 그 남편의 묘비가 서 있는데 그는 그것을 주려다 죽었다 이렇게 써있대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뭘 얻으려다 죽었고 남편은 그녀를 사랑해서 그걸 주려다가 죽었으니까 둘 다 행복하지 못했겠다 늘 어딘가 허전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인생이 뚫린 구멍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그 구멍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뚫린 구멍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험을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은 교회 보면 이름이 한나이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께서 딸나 가지고 이름을 한나로 붙인 이유가 뭘까요 그 한나는 자녀도 못 나서 그렇게 울고불고 고통 가운데 지낸 여자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한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 부모님들께서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한나로 정할까요 한나가 그렇게 인생을 끝낸 여인이 아니고 그 고통이 있었으나 그게 축복으로 마무리되어서 멋진 믿음의 여성으로 산 것을 알기 때문에 딸의 이름을 한나라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한나는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나요 늘 우울하고 늘 불평이 많고 괴로워하다가 죽은 여인으로 기억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뜻밖에도 아주 신실한 기도하는 여성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여성이었으면서 그리고 훌륭하고 현숙한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의 어머니로 성경에서 한나가 그런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확 바뀌어졌느냐 그 뚫린 구멍이 그녀에게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그녀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나의 이야기를 뒤집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겠죠 처음부터 아이를 여러 명을 잘 낳으면 그게 복받은 거다 그랬을 텐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한나도 우울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고통이 확 변하더니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자 그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이 한나에게 가져다 주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성이 된 것이에요 우선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의 마음을 기울이는 사랑을 입게 됐어요 만약에 한나가 처음부터 자녀를 여러 명 낳았다면 엘가나는 그렇게 애틋하게 한나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녀가 있는데도 늘 불만이 많은 분인나의 신세가 되었을는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신로의 성막에 갔을 때 기도를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술에 취했나 하고 오해를 할 정도로 한나는 자신의 모든 걸 쏟아넣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한 너댓 명 돼가지고요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신로의 성막에 갔다면 한나가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엄마 치맛자락 잡아다니면서 여러분 애들을 왜 애라고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애매기니까 애들을 애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애기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 심정이 이해가 돼요 예배에 집중 좀 해보려고 하면 애가 엄마 잡아당기면서 애들은 하나님 보지 말고 나 봐 이러잖아요 한나가 자녀가 여럿이었으면 마음을 쏟는 기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연이 간절하니까 기도도 깊어졌어요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면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분인가 보면 고통이 깊은 이들이 사연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같이 하나님 그래도 부르는 그 음성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의 깊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나의 그 고통이 그녀를 깊은 영적인 자리로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서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그중에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로 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 주시면 꼭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녀가 처음부터 많았으면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키우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자녀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안 하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한나가 집에 돌아갔는데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울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쏟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로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영적 기쁨과 체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한나는 약속했던 대로 그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키운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쉬운 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날 돌보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서원을 갚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응답하시고 나도 또 하나님께 그 응답으로 다시 되갚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가고 하는 게 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요 인격적 교제가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령한 은혜의 삶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자녀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이런 영적 체험을 한나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드린 것으로 끝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고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사무엘을 데려다 놓고 혼자 돌아가는 한나의 뒷모습이 허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무려 다섯 명의 자녀를 축복으로 더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올라와서 사무엘에게 옷가지며 몸여 갖다다 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누구보다도 선하고 의로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워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됐으니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걸 바라본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에게 그런 감격하고 감사한 은혜가 충만하게 된 출발점이 뭐냐 했더니 뜻밖에도 구멍 뚫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신비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구멍이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만 들어오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들어오도록 해주신다는 걸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생명은 더 왕성하게 약동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항아리와 화분을 비교해 보세요 항아리는 그 밑동에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음식물 같은 걸 넣고 뚜껑까지 딱 덮어서 구멍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되나요 며칠 있다 가보면 곰팡이 났고 썩어가지고 못 쓰게 돼요 그런데 화분은 엉성하고 위에 뚜껑이 없잖아요 뚜껑이 없으니까 햇빛을 잘 받고 밑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 뿌리가 썩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씨앗이 싹이 투고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는 생명의 기적은 구멍 뚫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만히 보면 형편 좋은 사람은 깊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곳곳에 숭숭 구멍이 뚫린 인생을 붙들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일로 구멍이 뚫릴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증거리가 생기는 경험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된 그 순간 요셉의 인생에는 너무 큰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구멍이 클수록 은혜와 축복도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에 굶어 죽을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 바울사도 고치지 못하는 지병이 뻥 뚫려 있었잖아요 그 지병이 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더 날마다 매달리게 됐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우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가 그러지 않아도 구멍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새로운 구멍 더 뚫고 더 크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조 앞에 나가 우리의 심령을 찢어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사연과 문제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뚫린 구멍으로 바람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또 여기도 막아주시고 마귀가 또 뚫어놓으면 또 막고 그러면서 우리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죽겠다고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뭐 피곤해 죽겠네 죽겠어 이렇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건 옛날에 했던 노래라면 이제 새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라요 새 노래는 발음을 조금 바꾸면 돼요 죽겠다를 죽게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그런 찬양 아세요? 그거 불에 막 힘이 나서 춤을 추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도 능력도 위로와 격려도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손길이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면 우린 더 이상 그걸 구멍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상반기를 슬픈 한나처럼 사셨다면 하반기는 사무엘을 가슴에 아는 행복한 한나가 되셔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양을 부를 건데 막 구멍 뚫린 인생이라 힘들지만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면서 이 하반기 여섯 달 동안 여러분 힘내서 달려가시고 마음의 단도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엿새 동안 새벽 기도에도 모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심령의 모든 걸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면서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하반기 여섯 달의 삶의 가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터에 여러분들의 마음 쓰고 기도하는 곳곳에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저희를 맡겨드립니다 뚫린 구멍으로 울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게 빛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게 빛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게 빛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